아버지... 실망할까 봐. 우리 장인어른이 형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웃으려고. 배우려고. 왜 32만 원이나 왔지? 뭐라고? 왜 이렇게 비싸? 뭐 하는데? 1,600불이야? 식탄맨 너무 시킨 거 아니야? 줘봐. 걔 크랩 크랩. 크랩 5마리 시킨 거 아니야? 뭐가 624야? 1,600불. 그람 수야, 그거. 아, 크랩 안 먹어도 되는데 여기 와서 까져서 크랩을 먹어. 되는데 여기 와서 까져서 크랩을 먹어. 그럼 어디서 먹어? 우리 맨날 먹었어. 이거 열쇠고래 지금 몇 개. 저게 그럼 12만 원이야, 크랩이. 크랩이 12만 원이야, 그람 수였어. 그래서 이거 보여줬네, 이거. 벌써 나왔어? 1,600불. 우와, 보여준 거야. 장동민 걸려라. 이거 안 돼, 이거. 1kg의 그 금액이었나 보다. 이거는 장동민 걸려야 돼. 아, 너 진짜 왜 그래? 그래. 우와. 우와. 우리 장인어른이 형 그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장동민 걸려야 돼, 달라고. 아, 이거 조개찜. 아, 이게. 이게 좀 유명해요, 조개찜. 이야, 조개찜. 이거 맛있겠다. 음, 딱 조어로만이 맛있다. 응? 아, 근데 이거 조개찜 진짜 맛있다. 나 조개 안 좋아하는데 맛있어. 고수가 들어있어. 아, 고수 너무 맛있다, 고수. 아니, 조개찜에 고수가 섞이니까 특이하게 조화롭네. 응, 되게 맛있다, 저거. 아까 그게 윙이 아니네. 감자네. 윙인 줄 알고 싶어. 윙인 줄 알고 싶어. 윙인 줄 알고 싶어. 윙인 줄 알고 싶어. 여기 머릿속에 있는 냄새를 버려야 돼. 저기. 감자. 감자. 집이 물고 있어서 거 아닌데. 제일 고소해. 응? 감자가 아닌데. 강자 아니야? 감자가 아니야? 생선인데. 에요. 저atemala야인데. 어머 것이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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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해. 그냥 이동.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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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거 먹으면 맥주 무조건 들어가 소재 우리가 아는 오징어 치는 김이랑 좀 다르다 응 아니 조개도 너무 촉촉한데 이거 먹어봐야겠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음 맛있지? 연한데? 오징어 튀김이 오징어 자체가 연하네 오징어가 싱싱하고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오징어 본연의 맛이 느껴져 너무 맛있다 그치? 오징어 아 뭐야? 이걸 시켰어? 이걸 시켰어? 아까 해물밥을 시켰는데? 이게 해물밥인가 보네 아 밥이 있네 짬뽕 같은 거네 오 짬뽕밥이다 맛있겠다 짬뽕밥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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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연한 짬뽕이네 맞아 맞아 연한 짬뽕 국물이 계속 땡기는 맛 근데 야 진짜 신기하다 한국 맛있다 좀 근데 계속 땡기는 맛 토마토 같은 게 들어갔나? 조금 그 똥냥콩의 그 느낌도 조금 나는데? 똥냥콩의 느낌도 살짝 나면서 응 짬뽕의 느낌도 나면서 해장하기 진짜 제일 좋은 맛있다 떡볶이집에서 파는 거랑 좀 더 부드럽고 나왔다 맛있다 떡볶이집에서 파는 거랑 좀 더 부드럽고 나왔다 왜 물을 흐리하여 나는 음 형 돈이 안 아까워 먹어봐 돈이 안 아까워 먹어봐 이거는 하레 하레야 아 하레야? 응 너무 맛있다 아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너는 약간 갑각류를 좋아하네 새해 같아 동미 형은 이런 크랩 같은 거 쪼개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보여 형이 맛있게 먹으니까 한번 먹고 싶다 이거 1개 잔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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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그냥 비싼 게 맛있긴 하네 해외 나와가지고 음식이 잘 안 맞으면은 아유 그것도 곤욕인데 여기 음식 다 괜찮은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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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산할 때가 됐어 우리 자 뭐 할 거야 인규야 네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해 아 아 우리가 가는 식당이 그 김혜주 씨가 다이아몬드 약간 이렇게 받는 그러잖아 거기 있어요 그 식당에 여기서 받았잖아 다이아몬드 맞아요 기억나요? 이 자리야 김혜주 씨가 왔으니까 쏠 수 있어 게임 하나 만들면 재밌게 쏠 수 있어 그냥 이 병뚜껑 우상 끼고 아 어디다 넣기 어 웃긴다 웃긴다 쏠 수 있어 그래 그래 쏠 수 있어 하자 다시 계속 응 응 아 멀리 멀리? 멀리 그래 멀리 멀리 인균호 입 절켜반네 쏠 수 있어 장애물 요런 거 하나 놓자 느낌 왔어 병뚜껑 눈으로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아 웃길라 그랬어 진작이 안 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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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여기 여기 맞고 여기 안 가고 이리로 갔어 우와 대박 이건 무조건 통과네 무조건 통과지 어 쏠 수 있어 아아아아 우야 오 우야 오 진짜 못 맞았어 못 맞았어 못 맞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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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지 마 잘했어 발로 차지 마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형이 형이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형이 형이 아예 형이 하자 그랬어 장애물 놓자고 장애물 요런 거 하나 놓자 느낌 왔어 장애물 요런 거 하나 놓자 안 된다 안 돼 실제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돼 맞아 포기하면 안 돼 어 쟤는 근데 어떻게 손으로 문을 잡은 것처럼 되어 있냐 와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역시 개그맨 쏠 수 있어 있어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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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헤헤 어저KO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어어 어 어어 어 어디고요 온 미소 susceptible phase 쏠 수 있어요 쏠 수 있어 독박자 쏠 수 있어 독박자 돈 내 차 니가 돈 내 차 독박자 니가 돈 꽉 차 좋다 돈 내 차 니가 돈 내 독박자 마카오 안 맞아 마카오 안 맞아 마카오 안 맞아 누가 마카오 오자고 했어 자 어찌됐건 제가 3동이고요 쏠 수 있어 어떤 놈이 12만원짜리 꽃게를 먹었냐 꽃게 맛있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This is on me 오케이 오케이 올 페이 오케이 귀엽다 좋아요 짱구도 있어요 형 이거 있었잖아 짱구야 놀자 이제 그냥 게임 멸망전입니다 무조건 다 게임이에요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갑시다 여기 아주 유명한 에그 타르트 집이 있어요 아 좋다 이게 맛있겠다 단짠 단짠 땡큐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형님 식탄맨으로서 식탄맨으로서 또 추천하는데 이제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예술인집이 있어요 예술인집이 있어요 여기에요 어 이거야? 여기는 지금 1989년도부터 생긴 포르투갈 에그 타르트 원조집 에그 타르트가 제일 먼저 만든다라고 어딘지 않아요?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 수녀들이 옷을 이렇게 다리는데 흰자를 많이 썼대 아 진짜? 그래서 노른자가 다 남았대요 노른자로 뭘 해먹을까 하다가 만든 게 맞아 여기 봐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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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형 최종벌치가 안정하고 형 이렇게 계속 달려도 돼요? 형이 너무 최종에 지금 가까워가지고 안정했냐 우리? 네 그때 정했잖아 핑크돌고리 홍콩 그 앞바다에 핑크돌고래 나타나는 데가 있대 야 핑크돌고래가 있어 볼 수 있는 확률이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100번 나가면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본대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초기방인거지 아니야 내가 핑크돌고래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최종벌칙으로 하자라고는 안 했어 1, 2%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이거 어때? 최종벌칙으로 핑크돌고래 분장하고 바다에서 핑크돌고래 우리한테 핑크돌고래 우리한테 핑크돌고래 우리한테 하... 아 우리한테 행운의 기회를 줘 우리한테 행운의 기회 아 좋네 근데 만약에 핑크돌고래를 봤다 그러면 최종벌칙도 그냥 없애주고 없애주고 오오... 면제를 한다고? 어 핑크돌고래는 어차피 행운의 상징이니까 근데 볼 수 있는 확률은 1, 2% 어 이거를 그럼 게임을 해서 일단 해야 돼요 그래 뭐 할까? 자 그럼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뒤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뭐 할까? 뭐 할 거야? 와이프한테 문자하기? 보고 있다 어? 와이프한테 문자하기? 와이프한테 문자하기? 어 지금 누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누가? 누가? 왜? 우리 중에 누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 같아 누가 사이가 안 좋은데? 어? 얘 귀 왜 빨개졌어? 팔트 하는 거야? 얘 귀 왜 빨개졌어? 어? 나 귀 이렇게 빨개지 말고 처음 봐 아? 사이가 안 좋은 게 너야? 저거 어? 여기 봐 여기 연기 나온다 우와 아 근데 그럴 때가 있지 아 그럴 때 있지 형 싸워야 부부지 뭐 안 싸워는 뭐 부부요? 싸웠다고 하이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게 부부야 내가 언젠가는 이 게임 못 할 날이 있을 거 같았어 자 그러면은 알았어요 뭘로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그냥 가위바위보 재미없잖아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다섯 명 하나빼기 다섯 명 가위바위보가 하나빼기? 하나빼기로? 어 바로바로 가 그냥 자 갑니다 에그타르트 이게 이게 된다 여기서 독박하면 안 된다 치고 올라간다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하나빼기 와 우와 우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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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우리 모이자 우리는 둘 게야 한 손 씩 하는 거야? 아 한 손 씩 해야 아 우리 보고 될 수 있어 그래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하나빼기 uo 오 7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나 빼기 하나 빼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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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빡자 니가 돈 빡자 니가 돈 빡자 돈 내 자, 네가 돈 내 자 돈 내 자, 네가 돈 내 자 네가 돈 내 자, 네가 돈 내 자 형, 좋았어, 좋았어 여기는 원팀이 좋았어 내가 여기는 원팀이 좋았어 내가 하니까 얘네들이 딱 내더라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니까 얘네들이 땀 내더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땀 내더라고 무조건 형 손만 보고 그거 이기는 것만 내면 돼 경손만 봤어, 경손만 봤어 아, 그랬어? 아, 그랬어? 아, 이거 몰랐어? 아, 여긴 어차피 결정권이 하난데 뭐 아이... 좀 알아라.. 느낌 상 아, 그래? 이거 절호의 기회인데 아, 몰랐어 아니, 웬 삼독이라 도와줘야지 여기는 어쩜다 오 아, 좋아요 consideration 여기 진짜 맛있대 좋습시다! 와, 냄새 봐 오 오, 스멜 스멜, obviously 아, 냄새가 진짜 맛있는 빵집 앞에서 기다리는 어? 어, 냄새 너무 좋다. 방금 밥 먹고 왔는데도 딴배야, 딴배. 이거 들어가. 이게 또 빵배는 또 따로 있어요. 빵배. 빵배, 빵배. 동민이 형 많이 사줘. 근데 내가 호루투갈에서 먹어봤는데 많이를 못 먹겠더라. 난 먹을 수 있어. 두 개씩 먹으면 되잖아. 아니, 하나 먹고 또 먹고 싶으면 또 다 줄게. 먹고 싶으면 또 다 줄게. 파이브 에그 타르트. 앤 밀크 파이브. 격자 하나씩 가져가봐. 이 나무 밑에서 먹자. 그러자. 분위기 좋네. 여기 테이블이 있네. 오케이. 역사와 전통의 에그 타르트. 거기 올림픽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먹어봅시다. 비주얼이. 비주얼 죽인다. 어디 어디 어디. 보드라와. 들어? 어. 너무 보드라와. 부들부들. 옛날에 우리 이거 에스쿠레쏠랑 먹지 않았어? 어이. 보드랍지? 겉과 속촉에 진정한 그냥 시그니처처럼. 너무 맛있어. 그것도 맛있어? 흔들 흔들지 마요. 너무 맛있다. 진짜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응. 이거 주무셔야 되잖아. 여러분. 적당히 먹어야 디저트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아 디저트. 더 먹고 싶으면 참아야 되겠다. 채널 비티비.